SK그룹이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 앞으로 5년간 67조 원을 투자한다고 밝혔습니다. 비수도권 투자 분야 및 규모는 반도체 소재 30조 원, 친환경의 22조 원, 디지털의 11조 원 등입니다. SK그룹은 또 국내 고용을 창출하고 신사업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지난해 채용 규모보다 50% 늘어난 만 3천 명 이상을 채용하기로 했습니다. SK그룹은 또 국내 고용을 창출하고 신사업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진출하고 신사업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진출하고 신사업을 통해 신사업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진출하고 신사업에 대응하기 위해 공급이 설치한다고 밝혔습니다.